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로브틱스 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구요. 두산로브틱스는 플러스 3.51%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24% 하락에 코스닥 시장은 그냥 보화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외국인 3000억 매도 코스닥은 양매도 930억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선물시장은 상방이었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두산로브틱스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 3만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의 소량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구요. 두산로브틱스 관련 돼가지고 이제 금강원에서 두산 팝켓 로브 합병안에 대한 2차 정정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금강원이 정정 요구사항을 분명히 드러냈는데 세간의 예상과 달리 교환 비율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떠나온 분할 신설 법인의 가치 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고 소액 주자들은 불만을 드러내는 두산로브틱스의 고평가 여부의 논란이 증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에요. 금강원이 지적한 이 신설 법인은 오로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생긴 페이퍼 컴퍼니로 두산 팝켓이 두산로브틱스가 자회사가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원은 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내용을 담은 증권 신고서를 셋짜리 낳고 회사는 신고서를 정정해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해당 신고서가 금강원 수리를 받아서 임시 주총에서 표결을 붙일 수 있고요. 이 신고서가 금강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총을 열 수 없어요. 로보틱스는 지난달 말 최초 신고서를 내면서 다음 달 25일 주총을 연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연이은 정정 지시로 인해서 한 달 내내 금강원 증권 신고서 심사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개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로보틱스가 공시대로 이렇게 주총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일과 주총 개최 전 소집 통지 일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달 30일까지 증권 신고서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정 요구에서는 지적사항을 분명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품은 이런 로보틱스의 고평가 여부가 아니고요. 결국 박획과 로보틱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로보틱스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대주주만 이익을 챙기는 거래라고 비판을 해왔고 2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었던 로보틱스와 1조와 같은 기간은 1조 원을 번박해 주식의 0.63조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게 사실 주장이었고요. 근데 이런 상장사간의 합병이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은 사실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획과 로보틱스처럼 상장사간 주식 교환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기열사 간의 주식을 교환을 할 경우에는 대주주 자의로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시청법의 주가로 교환 비율을 선정하라고 못 박아놨고 할인 그리고 할증을 통해 가지고 최종 과제들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10% 주가 대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바는 비상장사와 상장사 간의 합병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상장사의 주가가 없어서 현재 회사가 가진 자산과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수익을 기반으로 합병비를 정하는 건데 이런 자산가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사가 가진 자산을 평가하는 거지만 수익가치가 현재가 일어나지 않는 향후 회사에 창출해낼 수 있으면 현금 흐름이라는 예측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이 합병 이슈 자체가 금강원에 제대로 찍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찍혔어요. 여러모로 다 찍혔어요. 이번 합병 하는 것도 어떻게 이제 중요 핵심인 비상장사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고 넘어간 부분이 맞고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밸류업을 회수시킨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나마 뭔가 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밸류업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훼손시킨다?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아지고 난 뒤에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오히려 반등이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 증권신고서 다시 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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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못하겠죠? 못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처럼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아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산로보틱스가 반등을 한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런 두산로봇 관련된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장중에도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브리핑도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들어온 방법도 간단해요. 제목 보시면 아래에 더보기란이 있고 더보기 칸을 누르신 다음 저희 허빈지TV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고 딱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